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경기 지역 후보자 공천 등 선거 전반을 지휘하게 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도당 위원장은 합의 추대 형식으로 선출하거나 2파전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이번에는 3명이나 후보자로 나선 것입니다. 3명의 후보자는 모두 재선의 의원들인데요. 안양 만안 출신의 강득고 의원과 수원갑의 김승원 의원 그리고 안양동안갑의 민병덕 의원입니다. BTV 뉴스에서는 지난 1일부터 세 후보를 모두 만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갑 출신의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검찰 독재정권과 싸워왔던 그리고 족벌 언론과 싸워왔던 저 김승원이 가장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경기도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하고 또 경기도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으뜸가하는 국가로 저는 판사 10년, 변호사 10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법과 행정과 국회를 두루두루 경험한 저 김승원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하려 합니다. 지금 국민과 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무도한 검찰 독재정권을 빨리 끝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 요구를 21대 때부터 검찰 독재정권과 싸워왔던 그리고 족벌 언론과 싸워왔던 저 김승원이 가장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께 확신 드립니다. 지금은 정말로 당원 중심, 당원 주권 시대입니다. 이제 SNS의 발달로 대의민주제가 아닌 직접 민주주의의 정말 형태로서의 시대적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를 제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꼭 여러분께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법사위 간사로서 지금 여러 가지 청문 절차라든가 또 국회에서의 투쟁 때문에 사실은 지역 곳곳을 다니고 있지는 못하지만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지금 진실에 붙여져 있는 순직해병 사건의 진실 그리고 산부토공과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사건을 국회에서 시원하게 한 올해 의문도 없이 의혹도 없이 파헤치라는 규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중하는 것이 결국에는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경기도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하고 또 경기도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으뜸가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도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변방에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가 법사위 간사와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에 필요한 교통공약, 주거공약 그리고 미래를 위한 첨단 연구단지 공약 등을 반드시 실현시켜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두주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 당원 동지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패한 카르텔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당원 여러분의 힘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힘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민협회 당원 곁에 꼭 부패한 카르텔을 꺾고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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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